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 강단 말씀 유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리 가나사람 나다네엘과 세배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되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0세 말이라 이같이 말이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의 강단 말씀 세틀 인생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말씀의 목사리께서 부활절이 안에도 불구하고 부활 찬송가를 고른 그 목사님 이야기와 또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인쇄소 직원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고정관념들 그리고 편견 선입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형의 인생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일에 절대 도전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부인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이 사건은 좀 유사한 사건이 성경 두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은 바로 누가복음 5장과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바로 이 어부인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시간표였다면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이 사명을 망각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오늘 본문은 깊은 데가 아니라 오른편 내 오른편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스토리의 공통점은 결국은 뭐냐 바로 오직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세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나타나셨고요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은 바로 첫 번째 나타나심 때 그 자리에 바로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자들 앞에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의심 많은 도마 앞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 번째고 바로 세 번째 자기 게시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런 자기 게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 앞에 다시 과거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은 예틀을 다시 한 번 또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발견하셔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새 틀로 또 변화시키고 갖춰나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예틀 깨기입니다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제자인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또 도마 나다네 또 세배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이 7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이 3절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분명히 누가 보금 5장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육신과 또 그 세상과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만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지금 방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자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핵의 본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체질이 이 육체는 우리 육신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득 문득 창세기 3장 체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사단은 너무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틈만 나면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 말기는 될 수만 있으면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와 이 세계보금화의 언약의 자리를 놓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에서도 여러분 수제자 수제자 베드로 야구부 요한의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항상 데리고 다녔던 3인방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던 자기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목격했고 또 봤던 사람입니다 못 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마태보금 16장 16절에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칭찬도 받았지만 그가 다시 문제와 사건 앞에 과거로 이 해기본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보금으로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옛 틀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좀 실수하고 조금 교만하고 또 염려도 많았던 그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이 성령의 역사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그는 이제 세계보금화의 그 이름을 남길 만큼 이 엄청난 말씀 운동의 축복 속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보금화의 중요한 언약적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축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이 축복을 너무도 놓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엉뚱한 데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구하고는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의 말에 남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전염성이 빠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온 리더의 말 한마디와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 밖에서 걷도는데 내가 지금 너무 돈 잘 번다 예수 밖에 있는데 너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거는 사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응답이고 저주입니다 잘 잡혀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전보다 우리가 더 안 된다 왜 예수 믿고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사인이 있는 분명한 축복인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고 있다 내가 지금 양다리 신앙이다 내가 지금 한쪽에 한눈을 팔고 있다 예트를 깨지 못하므로 믿음의 전진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죽게 더 돌아오지 않게 될 겁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날이 새어갈 때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는 몰라서 질문을 했다는 게 아니죠 이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제자들의 성인아이와 같은 영적인 그들의 영적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은 다 어린 시절의 그 상처 가운데 그대로 잡혀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내면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갖고 있었던 그 상처와 그 배경들을 그대로 거기에 잡혀서 과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의존적입니다 그러면서 치유되지 않은 이 상처 때문에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신뢰성도 결혜돼서 누구를 믿을 수가 없으면서 자신의 감정도 또 억압되어 있으면서 또 통제 불능인 상태입니다 이런 성인아이가 출현하는 곳이 바로 가정 여러 가지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독의 가정 속에서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또 제2의 피해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이 시대에 성인아이들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성인아이 증후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옛 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절대로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세기 3장, 6장, 11장의 옛 틀을 근거로 해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신비로 또 기복주의로 박예주의로 종교로 오직 그리스도만 빼고 예 틀을 과감히 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 틀을 과감히 깨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확실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에베스 6장의 전신갑주 믿음의 전진을 위한 도구입니다 진리어리티도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여섯 가지는 다 믿음의 전진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적군의 불화산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의의 호심경도 앞판만 붙이게 돼 있습니다 뒤를 돌아서면요 여지없이 맞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 절대 미래 지향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잘 살아둬도 지금 비교하면 상처고요 과거에 못 살아둬도 늘 그것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사실 발판이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물고기 잡고 새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계형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망각하지 마시고 다시금 연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트는 내가 깨고 싶어도 저절로 깨질 수가 없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뿔이, 체질화되지 않고서는 이미 들어가 있는 각인을 뽑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곧 사단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단은 뿔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고민 등을 넣습니다 교만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4장 6,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해서 앉아있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가량비의 옷이 젖듯이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예트를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트를 갖추기입니다 세트를 갖추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는지 질문을 하시자 이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실 헛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니고요 이 질문을 다시 해석하면 봐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이처럼 주님과 관계없는 일, 방향에 맞지 않은 것은요 아무리 헛수고를 해도 수고는 했지만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나는 늘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6절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을 때는 분명히 같은 장소에 같은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자체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갖추는 첫 단계는 제가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물론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세트를 갖추는 첫 단계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트를 갖추는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제자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 잔폐국이었던 전문가였던 어부들이 익히 잘 알고 있던 고기잡이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 밤에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은 사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인 방향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새 헛수고를 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오른편에 이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70번, 100번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복종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물고기 153마리 바로 주님 편에 뭐가 있다? 승리가 있고 풍성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은 밤새 헛수고하고 밤새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되어지는 응답이고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53마리냐 이거 갖고 사실 숫자 싸움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153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일은 100은 이방인이고 50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구원받은 유대인의 수고 3은 3일치다 이 땅에 남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3일치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낳는 어부라는 전도자의 관점으로 뭔가 그물을 내리는 것 자체가 생명 살리는 행위로 이렇게 비료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앞으로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 뿐만 아니라 향후 정말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므로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풍성히 감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단 한 명의 영혼도 사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는 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익투스라는 단어가 왜 하필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상징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같은 그런 의미의 문장들을 앞머리만 딱딱 따서 그 단어를 합치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침 물고기라는 단어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인들이 룸마의 앞지와 핍박 속에 카타콤에서 이 동굴에서 숨어 신앙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물고기 표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바로 그 물고기 상징을 통하여서 그들의 음밀한 암호와 같았다는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는 사실 자동차의 악세사리 수준이나 교통사고 안 나는 부적 정도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불신자들도 사실은 예수 믿는 표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운전을 막 하는 거 보면 아 전 예수 믿는 사람도 운전을 막 하는구나 오히려 덕이 못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뒤에 붙임으로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정말 뒷전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1호 3의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찢어져야 할 상황이 돼서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양한 많은 영혼들이 모인 이 교회의 통일성 또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있다는 영식의 의미도 되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또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153말이라는 증거와 실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과거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정관념 선입견 상식을 다 내려놓고 세틀 우리가 이 주의 강대리 영문으로 나오잖아요 뉴 패러다임 올드 패러다임 파란 안경 쓰면요 온 세상 파랗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옛 율법에 잡힌 창세기 3장의 안경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경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과 복음 24장에 꼭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밥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남다른 빠른 직관념을 가졌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가 닿기를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그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기질이 나타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의 열정이 그대로 드러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즉시로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배를 대고 배를 무태 대고 왔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생선과 떡을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있는 그 장면 속에 지금 잡은 생선을 갖고 와라 결코 너희들이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가 이거다 다시 한 번 그 응답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 번 사명을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고리데우스의 매듭 알렉산더 대왕이 그 칼로 잘랐다는 그 전설 속의 매듭처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 열심히 힘쓰고 뗐어도 안 되지만 정말 결단하고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38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새 틀을 갖추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카페인 우울증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페인이 카카오 스토리 또 페이스북 이스타그램 여기서 이제 앞글자를 따왔습니다 SNS를 보면서 타인의 일상이 부럽고 좋은 여행 사진이라든지 좋은 행복한 일상을 보면 사실은 그걸 보면서 나랑 비교가 되어지고 우울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SNS 사진을 올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자랑으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나만 빼고 사람들은 뭔가 다 행복한 것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직의 삶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눈을 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늘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이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보그마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또는 얘들아 아니면 오른편에 던지라 즉시로 여러 가지 키워들이 있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얘들아에서 정말 이 풍성한 1호산의 응답을 또 누려나갔던 것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지고 그리고 즉시로 여러분들이 긍정의 언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3마리 물고기를 제자들이 버려두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3마리뿐만 아니라 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생계형에 연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옛 틀을 캐고 새 틀을 갖추는 나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기한 사역이 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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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